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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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 점이 소에요. 사람보다 더 크고 그리고 이쪽에도 사람 보이나요? 보이려나 모르겠네. 사람 두 명 있고 장난 아닙니다 진짜. 절벽이 또 보이네요. 내로는 어떻게 또 내려가. 이거 참 한국 갈라니까 아쉽네. 이렇게 좋은 데 더 많을 텐데 이걸 이제 한국 돌아가기 전날 알아가지고 새도 보인다 새. 뭐야 안 잡히나? 진짜 좋아요 진짜. 세븐시스터드 칠공축파다. 세븐시스터드 칠공축파다. 내려가야 돼? 집에 가나 이제? 버스에서 안조를 끊을 수 있는데 그 때문에 한번 보시겠어요. 이제 내려갑니다. 장민이 해외여행 또 내년에도 또 갈 수 있기를 아니면 아니? 올여름쯤에 또 갈 수 있기를 이번 연도에도 또 갈 수 있기를 오빠의 입학이 더 많을 것이다. 진단하게 뒤 거칠점도 잘 마시고 컷을 고치고 헤러시스터드 칠공축파다. 던진이페어다.